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하비 채널 카야 과연 오늘 5성각을 잡을 수 있을지 다이아 500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 500개를 태우러 갑니다 렛츠고 현재 다이아는 500개 신에게는 500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날 샌 것 같죠 건너뛰기로 보지 않고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바퀴는 돌려볼게요 자 나오지 않습니다 뽑으시면 저 계정 삭제할게요 접수했구요 자 뽑으시면 저 계정 삭제할게요 접수했구요 자 방어영 나왔습니다 방어영 자 방어영 아 미친 아씨 아 이거 와포로 뜬거 보니까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극혐 와포로 받고 2회차 갑니다 렛츠고 하빈님이 로드 뽑으시면 원바로 사샹 계정 삭제합니다 자 근데 여기 황금 뜰거 같죠 아씨 모의 때깃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몽키디 루피 자 깃발을 뽑아요 바로 뽑아버리구요 자 간다 자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50분짜리 예능이 될 수 있도록 자 노력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자 탄력 받고 있어요 자 공격수 나오면은 갯불인거에요 자 하빈이형 포기하지 않아요 어 공격수 아 드조로네 아우씨 드조로씨 끝난거같지 아 드조로 자 드조로 받고 3회차 갑니다 렛츠고 아 그래 얘들아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초파와 뿌랑키바 출발합니다 오 황금깃발 자 황금깃발 받고 갑니다 자 황금깃발 받고 이 황금깃발을 그냥 뽑아요 자 쭉쭉쭉 갑니다 자자자자 자자자 자 자 이제 스네이크맨이 한번 나올거 같죠 자 스네이크맨이 한번 나올거 같아요 자 스네이크맨이 한번 나옵니다 자 곧 나옵니다 자 곧 나오고 골드 로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골드 로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배가 아픕니다 아 비비 아니야 이거 아 보아 행콕 아 아 하비형 로저 못 뽑으신다에 제 원바로 계정 겁니다 지금 세명 걸었네요 아씨 또 나오면 좋은데 아아 크로커다 이씨 아 이게 더 잘나온다고? 야 내가 말했잖아 0.1%나 1%나 안나오는건 똑같다니까 형이 늘 얘기하잖아 너희한테 자 4회차 갑니다 나와라 골드 로저 문이 열리네요 골드 로저가 들어오죠 간다 자 이발띠 로저 못 뽑는다에 제 샹크스 레일리 고정 걸어요 사기캐 더 있음 자 여러분들 지금 한말 다 지키셔야 돼요 지금 제 이름 제가 다 기억해요 이거 방송 돌려봅니다 이거 자 간다 골드 깃발을 뽑아 뽑아라 이거 나올거 같은데 근데 얘들아 이거 나올거 같은데 얘들아 이거 나올거 같은데 얘들아요 갸꿀띠인데 이거 나올거 같애 자 이거 갸꿀띠에요 이거 나올거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말 다 지켜라 진짜 이번 턴에 나올거 같아요 자 이번 턴에 나옵니다 이번 턴에 나온다 나온다 로저가 나온다 자 너희들이 한말 다 지켜라 지금 방금 이름에서 무지개가 떴어요 이거야 아씨 아 진짜 개미쳤냐 진짜 와씨 삼천루피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삼천루피를 준다고? 진짜 이거 와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아아 아 미친 가대네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아아씨 아 미쳤냐 진짜 아아 아씨 아 진짜 킹받네 이거 마지막 5회차 레츠고 아아 저한테 대립본 맡기시지 똥손한테 안맞겨요 자 갑니다 오오 초반부터 뭐야이거 아 미친 키자루 아씨 조용히해라 조용히해라 킹밈밥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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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3,000루피야? 우와 정상 에이스 미쳤냐 진짜 어어 어어 자 티켓 갑니다 1,750개 미쳤다 진짜 자 티켓 한번 가요 레츠고 이거 이거 1봅인가? 야 이거 1봅인가? 티켓에서 썸머남이 나왔대 자 굴띠 자 요시 이그가 자 루피가 깃발을 그냥 뽑아요 스네이크맨이 나와요 아이씨 아 미친 아 아 터디 터디 쇼파 미쳤냐 진짜 어어 와 와 진짜 여전에서 놀랍다 여전에서 놀라워 야 진짜 여전에서 놀랍지 않냐 진짜 얘들아 와 진짜 덩바러 미쳤다 와 와 와 미쳤는데 와 와 와 와 지금 욕이 여기까지 차올랐어 지금 여기 진짜 바로 턱 끝까지 차올랐어 아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이제 celebrating